오는 10월이면 아마추어 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열리는데요. 작년 전국체전이 열렸던 대구시는 예산을 20% 증가시켜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 인천시는 성적 향상을 위한 준비 예산이 동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석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시 체육회의 경기력 향상 예산은 110억 원가량,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해 전국체전이 열렸던 대구시는 재작년에 비해 20%를 더 투자했고 그 결과 전국체전 2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회는 9개월 남았는데 전국체전을 치르는 도시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시체육회 소속 운동팀도 줄었습니다. 작년 체육회 소속 운동팀은 23개, 구중 펜싱과 핀수영팀이 해체됐습니다. 또한 수구와 조정, 럭비, 여자 배드민턴팀은 전국체전 이후로 해체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체육회는 각종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팀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팀이라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예고된 종목도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올해는 전국체전, 내년엔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체육행사가 계속되는 인천시 재정난 속에 체육계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인방송 강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